이번에는 저희가 능력치 카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. 게임 카드 능력치는 해당 게임사에서 한동희 선수의 라이브 능력치를 반영해서 카드거든요. 일단 좀 공개를 할게요. 파워 84, 컨택이 92로 가장 높고요. 송구 파워와 송구 스킬 어때요? 어느 부분이 마음에 들어요? 컨택이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. 제일 높으니까 그런 파워도 괜찮은 것 같고요. 파워 90 넘어야 되는 거 아닌가? 좀 아쉽지 않아요?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, 조금. 그리고 장타별 1등이었는데, 이때. 아, 좀 덜 줬다.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한동희 선수의 절친 강세포 선수가 지금 좀 부상으로 빠져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지난 시즌 스탯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. 지금 보시면 송구 파워면에서는 훨씬 좀 높고 어때요? 친구의 좀 스탯을 본다면? 맞는 것 같아요. 근데 컨택이 더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, 백호. 오! 그래요? 한 어느 정도? 그래도 90은 돼야 되지 않을까? 아... 송구 파워는 좀 깎고... 하하하하... 릴루스에서 공을 많이 안 던지니까 이렇게 깎고... 맞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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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한 수치를 직접 매겨본다면? 컨택은 한... 한 90. 아, 나보다 한 2 정도는 적고? 아니요. 92 해도 되고, 90. 솔직하게... 맨들이 묻는데, 솔직하게. 90이요. 90. 네. 그리고 송구 파워는요? 80 정도. 80... 아, 다 본인보다 조금씩 낮게 주셨네요. 파워는 한 85까지 올리면 될 것 같아요. 오, 파워 85요? 오! 파워가 강백호 선수가 더 세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? 네. 84.